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간 국도 77호선의 연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. 서산시는 간월도에 2024년까지 호텔, 콘도, 미니엄 등 19층 규모의 숙박시설과 16층의 관광휴양시설 등을 갖춘 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하고 오는 10월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. 또 간월도 바다에는 내년 말까지 길이 113m, 폭 2.5m의 초승달 모양 해양경관 탐방로도 개선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 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.